김세훈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설교 부분에서 예수님이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누가 네 오른뺨 치거든 반대편 뺨마저 돌려대어라 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?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랑의 마음을 키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당시 그 제자한테 옆에 괜히 주워두고 맞서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은 평생 악인에게 맞서신 겁니다 여러분 포시오피스들과 싸우셨어요 전사예요 주먹을 안 이둘렀으면 전사가 아닌가요? 전사죠 실제로 마지막에 잡혀가셨을 때 를 로마 병사가 뺨치니까 왜 때리냐고 하셨어요 상황이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 말은 사랑을 강조한 거고 정의를 강조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손이 팔이 죄 짙거든 팔 잘라버려라 무섭죠 화 있을 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니네는 사탄이 애비다 온갖 언어폭력을 구사하고 다니신 분입니다 비폭력 아니세요 언어폭력도 폭력입니다 엄청난 폭력을 쓰시면서 악인들과 맞서 싸우신 분인데 이런 한 구절 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는 저럴 말한 상황이었고 저런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우리가 메시지 가르침이 있는 거죠 아 악인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겠구나 우리가 내가 악인이라고 단순히 미워할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겠구나 사랑했는데도 아니 그쪽이 이럴 때는 참교육도 필요하다 예수님은 성전 가서 다 엎어버리고 완전 참교육을 시켜주는 양반입니다 성경에 안 적혀 있을 뿐이지 더 재미있는 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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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